아씨 위로 좀 찍혔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건좌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12시 59분 어쨌든 1시거든요 1시 1시인데 이제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1시면 새벽에 올라와서 어떤 군축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했고 원래 좀 제가 일찍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늦게 올라가게 돼서 한번 다시 올라왔습니다 혹시 뭐야 일단 빠르게 올라간 다음에 제가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내가 이제 왜 하는거지 아 근데 되게 어떤 군축이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전 지금 혼자 올라가고 있는데 와 진짜 무섭네요 이거 막 옆에서 고라니 튀어나오면 진짜 놀라서 기절할 것 같은데 오 여기 지금 밤에 풍뎅이들이 나뭇잎을 갉아먹고 있네요 참나무 나뭇잎을 갉아먹고 있는데 풍뎅이의 정확한 명칭은 저도 알았었는데 지금 까먹었네요 와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지금 사슴벌레들이 안쪽에 있습니다 아 저 친구들은 지금 너무 너무 안쪽에 있어서 못잡을 것 같네요 아 진짜 아쉽네요 와 아쎄 겁나 많죠 혹시 막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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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러분 여기에도 지금 사슴벌레 있고요 와 저기 위쪽도 있다 여기도 있다 넓적 사슴벌레들 와 많다 아 오 뭐야 뭐야 겁나 떨어져 오 톱사 톱사 와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엄청 큰 톱사 이야 자 여기도 아 별로 없네 일단 요거 한번 챙길게요 요거 한마리 자 그냥 같이 들어가 어 나방도 들어갔어 안돼 나방 나와 와 음 여기 애사슴벌레 애사슴벌레는 놔주고요 저기도 애사슴벌레 있다 여기도 우와 여기도 지도 있고 별게 진짜 많아요 으악 와 여기 사슴벌레 더 많았을텐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별로 없는거 같아요 일단 넙적이 한컷은 좀 챙겨갈게요 제가 넙적이 한컷은 좀 필요해가지고 제가 한마리 한두마리 일단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잠시만 잠시만 오이 씨 멧돼지물인가 뭐야 잠시만 잠시만 이건 좀 아니잖아 이건 좀 아니잖아 설마해도 되시겠어 자 여기 후사닥 보고 빨리빨리 보고 내려갈게요 뭐야 뭐야 겁나 무서워 확인 한번 봐야 되는데 못 보겠다 무서워 무서워 후사닥 이쪽을 짧게 깨요 지금 위로 좀 찍혔어요 지금 아까 뭐였지 겁나 많았어요 진짜 발걸음이 시가 한두 마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런 돈다 진짜 살이 힘들어 하 하 하 하 진짜 하 오씨 뭐야 우와 우와 오 여기 오 잠시만 톱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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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뚜왕키하고 우와 진짜 많다 우와 엄청 많아요 지금 앙컷들 야 개이득 이게 뭐지 이건 무슨 파리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일단 앙컷들도 몇 마리 챙겨 갈게요 제가 자 앙컷들 이렇게 두 마리 해서 후사닥 이게 이제 어디갔지 아니다 안 챙겨 안 챙겨 안 챙겨 난 빨리 내려가고 싶어 지금 아니다 오씨 오 쉿 안돼 오씨 렌턴 꽂혀서 깜짝 놀랐네 하 오 여러분 지금 좀 안전한데 내려와서 지금 영상 찍고 있거든요 하 여러분 진짜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저는 이제 혼자 왔는데 좀 위험합니다 진짜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이제 간단히 마치겠고요 여러가지 곤충을 봤지만 일단 위험했기 때문에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다음 영상은 좀 더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